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단 오면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보고 한다고 하면 결제를 받고 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튜브 컨텐츠를 컨텐츠 메일을 할 건데 쿠박스인가요? 쿠박스. 저희가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. 매운 땅콩 챌린지가 있어요. 매운 건 진짜 몇 개 있는 거야? 단계별로 먹으면서 5분동안 단계별로 먹으면서 5분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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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걸 컨텐츠로 담는 거죠. 찍자는 거야? 왜냐면 형이 자신있으니까 지침 5분 정도야. 그 정도 참을 수 있을 것 같다며. 매운도 잘 드시잖아. 아니 자신이 있는데 참는 거잖아. 참으면 되죠. 그냥 참으면 되니까. 근데 참는 건 참는 건데 그렇죠. 고통이 이제 같이 오잖아. 그냥 먹기는 좀 뭔가 대가가 필요하다. 그치 아니 나 손해 아니야 그거?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지. 그러면 형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봐요. 뭐 필요한 거나 원하는 거나 아무거나? 다 돼? 아니 일단 뭐 얘기를 해보면 되는 선에서 내가 세계화에 간 다음에 보내줄 거야 그러면? 아니 뭐 그거 그것도 뭐 대표님한테 뭐 여쭤보고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제 2020년 새해가 됐는데 난 올해가 20대 마지막인데? 그래서 서른 살 되기 전에 하고 싶은 버킬리스트 다섯 개를 생각해놨어 내가 근데 몇 개는 좀 사이즈가 있어. 어느 정도 좀 커. 그래서 참는다. 그러면 그거를 지원을 해주시구나. 예산 지원을 보험을 주신다면 그러면 도전하지. 도전을 하고 성공하면 성공하면 그쵸. 내가 없는 게 있어야지. 그쵸. 사이즈가 있어. 사이즈가. 나만큼 커. 이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거죠. 성공시에. 그렇지. 도전 성공시 예산 지원. 그러면 제가 가서 대표님한테 결제를 받아올게요. 되겠어? 아이고. 내가 인마. 근데 괜찮겠어. 많이 맵다고 그러는데. 잡는 건 다쿠 씨의 몫이에요. 괜찮잖아. 아니 뭐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얘기해. 아니 잠깐만. 아니. 솔직히 안 돼도 할 거야. 안 돼도 할 거야. 아니 이게 걸려 있는데 지금 안 돼도 해야지. 도전을 해봐야지. 한도는? 무제한으로. 무제한으로. 무제한? 무제한이면 좋지. 제가 결제 서류 올려서. 그래. 싸인 받아서. 홀. 뭐야. 대표님 저희 타쿠야. 유튜브 콘텐츠를 결정했습니다. 응? 일단은 이거를 좀 결제 좀. 5단계가 진짜 있어요. 근데 얘가 이거 왔겠어? 5분 동안 사는 거야. 5단계를 먹고. 5분 동안 타는 거야? 비키는 거야? 뭐. 뭐. 어떤 포상을 해주실 수 있는 거야?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. 근데 한도 얘기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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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군요. 흠. 아니. 내가. 봤어. 영상을. 흠. 꽤. 고생하더라고요. 찍는 사람들이. 근데 뭐. 5분이야 뭐. 차 하면 되는 거 아닌가. 10호야. 근데 저는. 그냥 하진 않죠. 받아왔니? 그거? 아. 새끼. 흠. 흠. 허허허. 대표님 사인 맞지? 그럼요. 이사님. 담당 다 있네? 그럼요. 다 받았죠. 아. 아무것도 없이 먹어? 네. 물. 생명수. 보약. 우유. 제가 좋아하는 쿨피스. 아이스크림. 살짝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걸 먹고 응급실 가셨다는 분들도 계셔. 그래서 저희는 선수보고 차원에서 이렇게 확실하게. 오늘은 제가 데스넛 챌린지를 하는데요. 이 도전은 사랑하는 타크미를 위해 진짜 제가 하는 겁니다. 솔직히 겁이 나요. 큰소리 했지만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데스넛 챌린지 도전합니다. 자, 언박싱부터 시작을 하는데요. 이 땅콩 1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보니까 5단계를 다 먹고 삼키고 나서부터 5분 참으면 성공이래요. 1,2,3,4는 하나씩만 먹고 바로 5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죠? 이것도 뭐 제 나름의 제 방식의 챌린지니까. 일단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에 까볼게요 그냥. 왼쪽부터 이쪽부터 1,2,3,4,5입니다. 이제 진짜 먹을게요. 갑니다. 자, 1단계. 잘했어. 1단계는 매운데? 모르겠다. 2단계. 3단계. 4단계. 간다. 5단계로. 여태와 함께 가세요. 고. 2단계. 저녁 catastmal. ‫1단계. 아직 괜찮지 않아요. 5단계. 저이 다ięcy 한꺼번이 안 될까? 1단계. 아.. 기침이 아파.. 눈물 나.. 1,2,3 1,2,3 1,2,3 1,2,3 엄마.. 목아파! 야 손이 절어 손이 절어 잠시 멎이나 잠시 이건 litigation 나 진짜.. 얼굴이 떨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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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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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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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이거 할 수 있어! 하... 하... 1분! 1분 남았어! 야 계약서 줘봐! 야 계약서 줘봐! 야 이거 나이거워! 진짜! 놀 때만다 진짜! 아까나오 세진! 나 이거 포장을 이렇게 해놔 10초! 나 지금 앞이 안보여 성공! 배가 아파 와 진짜 아파 지금 아니 여기있었다 여기있지 그 목구멍 여기까지 아파 여러분 물론 제 방식이긴 했지만 방식이긴 했지만 5분 정확히 확실히 5단계 다 먹었거든요 이거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하지마 그냥 진짜 배아파 아무튼 저는 성공을 했고요 소감 한번 해주세요 소감 이거 보이시나요? 사인 결과는 보이시죠? 올해 안에 5개 바뀔 수 있는데 부분 하나는 대표님이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먹이 안 갔는데? 아무튼 데스넷 챌린지 성공! 저희는 다음 콘텐츠에서 봐요 안녕 안녕 아 후 후 KUBAX